요즘 물가가 오른 탓일까요? 2만원짜리 탕수육과 볶음밥을 주문했는데 탕복밥이 왔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탕수육과 볶음밥 1인 세트를 시켰는데 이건 탕복밥이 아닌가요? 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반반 그릇에 담긴 볶음밥과 탕수육 그리고 영수증이 담겨 있었는데요. 탕복밥은 탕수육과 볶음밥이 반반 오는 메뉴로 보통 9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해당 음식은 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탕수육과 볶음밥이 따로 와야 하지만 반반 온 것에 대해 A씨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2만원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음식의 양이 적었고 항의하기 위해 가게에 전화했으나 없는 번호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동네 중국집 1만 2천원에 저것보다 많이 온다. 저게 계란덮밥이지 볶음밥이냐? 진짜 저 메뉴를 2만원에 팔려고 한 거면 사장이 양심 없는 거지. 와중에 없는 번호가 더 어이없네 등 2만원 메뉴라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요즘 물가 생각하면 저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